안녕하세요 이지원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종목톡으로 시장 상황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미국의 키프로스 구제안 발표 소식과 또 유럽의 경제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현재 코스피지수 195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종이목재 업종들과 의료정밀업종들, 그리고 비금속 광물업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화학업종들도 연이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자세한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지수 0.02% 하락한 1950.39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특징지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상선입니다. 경영권 분쟁이 재구부각되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 마련한 정관 변경안에 대해서 현대중공업이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요. 현대중공업은 현대상선의 지분 21.9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현대상선 주주총회 결과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3.94% 상승한 14,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특징주 도화 엔지니어링 보겠습니다. 태국 정부가 발주한 12조원 규모의 통합물관리사업 프로젝트의 최종 낙찰자 선정이 연기가 되면서 수처리주들이 이틀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4.89% 하락한 5,83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싹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지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현재 0.80% 상승한 549.3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싹특징주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가 사흘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52조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중국 관광객이 증가로 카지노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역시 좋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현재 1.14% 상승한 2만 2,1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와 비슷한 흐름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프를 그리신 후에 검색을 시작하시면 비슷한 종목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호텔신라, IHQ, 엔텔스, 조이맥스, 코라우홀딩스, 현대상상 등이 보이고 있습니다. 뉴스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떤 뉴스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건설, 중앙동, 힐스테이트, 2차, 잔여세대 분양 이런 소식도 올라오고 있고요. 또 우리 금융주총서 사회이사 선임안이 통과됐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ECB, 키프로스의 최후 통첩 이런 주제의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또 일진전기에 관한 뉴스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보시다가 놓치신 내용들은 이렇게 VOD 터치 한 번으로 바로 동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종목톡으로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종목톡은 앱스토어에서 종목톡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다운로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종목톡 시왕 이지원이었습니다.